제발 한글이다아 야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염주라도 있으면 좋은데 샤합니다 샤합니다 뭐가요 뭘 태클을 걸지마라 짜잔 무슨 겁이 없는 사람이야 설정 가똥님 유님 어서오세요 아싸 코리아 됐구요 코리아 넘버원 조작 됐어 이제 됐다 제작진 누구야 얼굴이나 보자 뭐하는 놈들인데 이런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영어 수고 빨리 좀 해요 겁없으면 새로 시작 정신이상모드 정신이상모드 남자라면 정신이상모드 해야죠 네 아웃라스트는 야 이걸 원했던거야 내 이 내용을 모르면 안되지 극도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과 사실적인 성적 묘사 내용 내용 그리고 폭언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일즈 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띄거나 뛰거나 뛰거나 숨거나 죽거나 죽거나 음 한글 잘 해주셨네 아피카 매니저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맞아 매니저 드렸어야지지 잘 관리를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녹화 뜨려구요? 다음판 매니저 좀 주세요 아, 자주 오시면 드릴게요 티켓 뒤에 귀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제발 아, 진짜 뒤를 보게 되잖아, 자꾸 2013년 9월 17일 정보 머코프 정신의학 시스템의 불법행위 저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요쩌만 말하겠습니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2주간 매시브산에 위치한 머코프 정신의학 시스템 시설에서 소프트웨어 상담역을 맡았습니다 상담사시죠? 여기 되올 바님 계세요? 되올 바님 있으시죠? 지금 한 행위는 온갖 기밀유지협약에 위배되지만 족가라지요 아, 조런단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목격하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꿈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환자들을 아주 깊이 재워 매시브산에 있는 무언가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머코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를 폭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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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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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노래 왜! 왜! 뭔데! 어이 왜 왜 뭐 뭐 할라고? 아! 진짜 뭘 찍을라고 왜왜왜왜왜왜왜 오! 야! 오! 왜! 왜그래 뭘 뭐야 뭘 왜 오! 아! 진짜 예수씨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 무서운 사람 있어 여기서? 무서운 사람 아! 나 진짜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화장실 갔다올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진짜 뭘 다 떼고 다 다 지금 여봐 어? 다 지금 쫄아가지고 말도 안해 지금 어? 쫄아가지고 지금 어? 아하 뒤 여자 없다니까 아하 하아... 야야야야야! 야! 아 나... 하지마! 야 왜 나가! 왜 나가! 야 차에 있어! 아 나 미쳤어? 몇시야 지금? 해질록이네 왜 그래 왜? 어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나 진짜... 아 씨... 저기요! 저 문 좀 열어보세요! 저기요! 저거 어떻게... 닫혀있어요 여기 저기요! 저기요! 하아... 게임하는거 같지 않아요? 하아... 으응...? 으응? 으응! 졸..졸삭?! 으응... 하아... 자,하겠습니다. 아, 진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못 나가, 진짜? 야. 뭐 나와 안 나와? 저거 뭐야? 개나리인가요? 하...이씨... 뭐야 저거 아 등뿌리구나 깜짝이야 다리 왜 네모나치 했네 배터리 아까라 오오야 고고고고 고! 어 오른쪽 마우스 주먹없어요 이거? 주먹나가야되는데 남자들 주먹 어 왜이렇게 민감해 이거? 잠깐만 너무 민감해 조금만 줄이자 적용 오 어이야야 왜왜왜왜왜 알나이거 부금봐라 어 한부금밬어네 한부금밬 реб 어딘데 어디서 윙하는데 아..나 진짜 이럴거야 뭐 어디서 나왔어 지금 방금 가만사만 점프가 쫄면 H1 Z1하던지 아 그럴까요? 좋은생각입니다 병원 문 열고 오늘은 끝날 듯 안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아 진짜 나 티났나요? 해질력이라 좀 좋긴 해. 너무 깜깜한 밤은 아니다. 점프가 이거죠? 야 이거 좀 요즘 소리가 좀 그렇다. 어 좀 어휴 야 좀 예 빨리 하라고요. 아 싫어. 내 맘이야. 제 촉에 왜. 차 안으로 못 들어가나요? 겁쟁이 할게. 아 왜왜왜 아이템이 없나? 주먹을 못써. 왜 기자가. 글쟁이라 그래? 한번 줌 한번 해보자. 됐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없어? 아까 프로로그에서 전사가 아니라서. 아아 전사가 아닙니다. 그 얘기구나. 어디에 숨어 그러면. 어? 야 이거 찍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이씨. 야 이거 엎드린 거야 뭐야. 안중키가 왜 이렇게 쪼만해. 야야 걸리면 죽겠. 헤엑. 듀얼 모니터네? 뒤조심 개노잼이네. 아 뭔 소리에. 오우야 케이스 이쁘다. 뭐. 주술 수 있는 게 없나요? 뭐야. 나 가만있는데. 오. 아 나이. 아하. 내가 옷 입은 거구나. 꼬라지가 왜 이래. 컴퓨터에 야동 있나 봐야죠. 오른쪽으로 굽히기. 어. 아아. Q가 이거고 E가 이거네. 음. 오케이. 아 지금 시작인데 뭐 나오진 않겠지. 펜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 좀 찌르거나 이제. 칼로 써야되지 않을까요? 전화 못쓰구요. 클릭될만한 게 없습니다. 나가볼까?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파밍하시죠. 파밍이 안되더라구요 방금. 죽는 게 없어서. 어. 잠깐만 탭. 메모. 아 메모도 할 수 있어? 족같다 쓸라 했는데 내가 방금. 아이씨. 이런 부금 좀 나오지 말어라. 아. 아 씹노즌 나가. 그러면 되잖아. 왜 자꾸 물을 흘려. 문을 빨리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천천히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유지하고 뒤로 가라. 천천히. 캔코더를 작동하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아 뭐야 문이 많은데 어디로 가야되요. 아 뭐야 문이 많은데 어디로 가야되요. 숨어서 못가나. 어디부터 갈까. 정문부터 가야되지 않나. 여기 너무 개발지야 이거. H1J1. 저처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깜짝이야 사람인줄 알았어. 아 ESG 확인해야되요. 아무도 없네. 어. 어 야야야야. 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야야. 저. 선생님. 적었어 적었어 적었어. 야 기사 적었어 지금. 야 나 죽이러 오는거 아냐 이제. 야이씨. 야. 어. 오면 죽어. 어. 어. 벌써 죽이러 오는거 아니죠. 방금 저기 불 켜졌다가 꺼진거 봤어요 여러분들. 야이 대박이네. 어. 가만있지 말고 여러분들 좀.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줘. 아 저거 봤어야되는데. 메모에 뭐 썼니 방금 너. 어 여기 있다. 오오. 이 장소를 보기만 했을 뿐인데도. 속이 매스거린다. 응? 메시브산 정신병원. 1971년. 파문 속의 정부 기밀로 폐쇄. 2009년. 자선단체로 위장한. 머고트. 정신의학. 정신의학 시스템에 의해 재개장. 2km 전쯤부터.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 쓰읍. 뭐 먹통이 됐다고? 잘 켜지는데. 잘 켜지는데. 신호를 잃은게 아니라. 전파 방해인가. 아 와이파이. 데이터가 없나봐요. 머고프 사는 자선이랑. 또 또 또 또. 또. 저런 소리에. 무정한 인간. 무정한 얘기만 해. 공포게임 내가 얼마나 잘 살렸어. 아오은이부터. 꿀잼으로 잘 살렸는데. 얼마나. 얼마나 봤다고 지금. 한시간도 안 했구만. 자선이랑 명목으로 수익을. 물론. 올린지 꽤 됐는데. 미국당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무슨 일을 벌인건진 몰라도. 분명 큰건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 자식들을 처붙을 수 있을지도. 흠... 알겠어. 시프트가 달리기죠? 달리기는 빠른가 봐야겠다. 뛰어면 시프트를 누르세요. 왜 뛰어야 되는 상황이야? 뭔데? 내꺼 안 읽는듯 하면서 다 읽네 다 읽어 시청자 안 읽는 시청자 없지 아 이렇게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구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쪽문으로 가요 아니면 뭐 정문으로 가 무조건 누구 나오면 캡쳐해야지 아이씨 어휴 뭐야 꼈어 어휴 정문으로 아무래도 위험할 듯 쪽문이 더 위험한거 아니야 전 저기 불 껐잖아요 이 안에 있을거란 말인데 옆에 건물으로 가자 아 돌아보기도 되네 가다가 오케이 오케이 돌아보기 아 오케이 쉬프트 누르고 가다가 Q나 E가 돌아보기입니다 어 여기 좀 햇빛이 있는데부터 가자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어? 진심? 하음 왜 뭐 어때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문 열기 야야야! 아 살살 눌러 이씨! 아우 이씨 어디 뭐 슈퍼막길까? 아 살살 열어야지 아 깜짝 놀랐네 뭐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왜왜왜 캠코더로 주민 또는 뭐 어디 어디 지는 좀만 빨리 해주세요 아 나 진짜 막 가요? 막 갑니다 진짜 후우 어 사다리 왜 있네 설마 사다리 타고 오겠어? 그죠 야야야 그금 왜이래 그금 왜이러니? 저기도 있네 막 가요 제발 알아서 잠깐만 있어봐 아 아 그금 왜이래 배경음 어? 잠깐만 이 위쪽으로 못 가나? 저기 뭐하는데지? 아 이렇게 연결됐네 올라가보자 빨리 아 이쪽으로 흑 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돼 뛰어오르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캬 올라가면은 스페이스바를 떨어지려면 컨트롤 아 오케이 됐다아 야 이거 도둑질 아니야? 이거 가보자 야 샤 왜 창문 깨졌어 왜이래 왜이래 아이씨 자 에이 천천히 가 오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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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자살하고 끝내면안데요? 올라와봐 야간 촬영모드로 바꾸려면 캠코드를 tapi 들어가면 헉머 여러분들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어떤 그 민가를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요기는 캐스터 명장 요시간 9시 20분 16분되고 있는데요 여기 온도는 매우 차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어 아 누가 여기 술 한잔하고 여기다 토를 토사물이 있는데요 냄새가 매우 고향합니다 매우 고향하니까 자 크랭크도 조명 여기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정도 봤으면은 봤으면은 좀 옆으로 볼까 아 떨어지기가 안되네 아 빨리 갈라 했는데 좋아 이놈 봤으면은 정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문 쿠온이 원수에요 저거 뭐야 아 차양인가 실례합니다 마운트 매시브 그 아사일럼 자꾸 어딜 가시는거지 띵도 해도 돼? 문 열기 야야야야야 야 집주인 나온다 이제 집주인 나와 이제 문 안열리네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옆쪽으로 가는게 맞을텐데 아 그래요? 아 좀 집구경 좀 해볼라고 집이 좀 빌라가 좋아가지고 야 야 여긴 못 가나? 낙엽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선생님! 네 여기는 명장특파원 현재 지금 매우 음산합니다 날씨는 좀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목이 아픈데요 네 네 지금 얼마 평소에 운동을 안했기때문에 숨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요 여러분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이 정신병원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명장 기르기 소리 듣지 않도록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절대 억울하게 뭐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곳에 팩트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게 맞다 자 가보자 불 켜 불 켜보자 아니 왜 이게 떨어진거야 없지 앉아서가 앉아서 배터리 왜 벌써 달았어 충전기 없나 이거 플래시잖아요 이게 저기가 문이야 화분 야 여기 숨어있을거야 앞으로 떨어지는거 아니지 나홀로 집에처럼 금방 나감 아 왜이래 계세요 계세요? 갑자기 나올거 같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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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as A A A AA K 또 안주 오줌 말이야 갑자기 어 아무도 없습니다 야 진짜 이거 레코딩 쩐다 이 게임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원인을 알수 이거 시간 가고있어 여러분들 20분 됐어 아까 15분이었잖아요 이거 시간이 가고있네 아 그럼 날반 깔까 여기서 켜놓고 아침 되면은 밝아질거 아니야 책들이 있는데요 메모같은거 뭐 적은거 있나 아직 없네 문서 아직 없고 깜짝이야 창문 열기가 창문 열기가 뭔 소리야 들려요 소리 시계소리 같은게 들리는데 오우씨 뭐야 야 뭐야 씨 아 나 아 꾸루쟁 그만해 그만 어 보기실로 나가면 돼 알았어 그만 알았어 내가 적당히 할거야 왜그래 왜왜왜왜왜 오지마 어 시 뭔줄알어 니가 이때 동안 길러온 머리 말이야 어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가위야 알았어 한달 더 걸려야될거야 몇달을 내가 고생해야될거라고 오면 너 죽어 어 오지마 시 시 시 오면은 내가 샤기컵 만들어줄게 헉 여기다 불 꺼졌어 아 원래 불 꺼졌구나 티비 문을 열어볼까요 아 아 아무것도 없다 어 쟤 뭐지 근데 왜 티비가 갑자기 켜진거야 뭐 단서를 얻을 오 야야왜그래왜그래왜왜왜왜왜 단서를 얻을만한게 있나 볼게요 쓰읍 쓰읍 근데 아이템 얻을만한건 없어 보인다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올까 그냥 배경인가 그냥 나가보자 아 이렇게 야 이거 왠지 뭐 나올거같은 가게죠 어 이제 많이 보여줬다 이거야 어 뭐 줄 수 있나보다 어 바코드 책 던지면 안되나 어 다행이다 꿀짐 낡아서 아 개시끄러웠어요 지나가려면 틈으로 가까이 하세요 왜 아 저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켄코더 이거 나갔네 이거 아 나 피 갑자기 뭔데 가야돼? 잠깐만 컴퓨터 켜져있다 빨리 지나가는 연습하셔야 함 여기서 많이 쫓겨나다닐거임 아 진짜요? 문 닫을 수 있나? 너무 세게 닫은거 아냐? 아 아 나무가 치는거였구나 이게 빨리 보자 뭐야 오우 배터리 아 나이스 전화 컴퓨터 전원 끄는건 안되고 얻을만한게 어휴 뭐야 어휴 얻을만한건 없는거같아요 잠깐만 어 라이브캠 내리고 나야 이게? 머리 왜이래 어휴 패션 센스가 없냐 나가보자 여기서도 파 파밍이 이미 도같음 음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여기서 많이 도망다닌다 이거죠 팀 팀워크 팀워크가 깨져있고 여기에 피가 있습니다 툭 맞고 좀 피좀 흘린거 같은데 아 여기서 손자국이 아 이거 보니까 다급하게 여기 왔네 이렇게 와서 전화를 한거 같은데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전화를 일단 한거같은데 얻을만한게 없네 어 여기 열어볼 수 있나 아 아 나 진짜 이 게임하면 안되는데 아 이런 게임이라가지고 계세요 214호님 214호님 저기 불이 음심장 실례합니다 실례해요 잠시만요 닫어 닫으라고 아 세게 닫지말고 아 살살 닫아 여기서 지금 전화 한방에 죽진 않죠 여러분들 한대 맞고 죽는거 아니죠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어 어 문서 자 환자명 약자 WPH 빌리 어 빌리? 앙 노토리님 어서세요 환자 나이 19살 남자 관찰의사는 칼 휴스턴 치료사항 환자에 따르면 주도적 자각몽상태까지 진척하였다고 한다 전례없는 규모의 형태생성 엔진활동갈찰 4단계 호르몬 일정이 계속 간.. 계속된 중 폐활량 측정 결과 기간지 내 퇴적물은 없는걸로 확인 헤마토 헤마토크리트 용원 심기로 적결구 분리에 또 실패했다 매우 우려스럽다 MRI 결과 비주기전 램 비램수면 순환이 포착됐다 비램 주기의 웃음 웃음? 인터뷰 메모 빌리가 어머니가 머크프와 정신병원에 낸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왔다 빌리 말로는 트레거 박사의 핏빛 꿈을 통해 알았다고 하지만 보안의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 사내 기록에 의하면 트레거란 인물은 머크호프 연구개발부 임원인 리차드 트레거 한 명 뿐이다 병원 병원 자벽부와 보안 직원 전체를 심문하고 카메라 보안체제 또한 생체 인증을 도입해야한다 머크프 정신분석 시스템 월라이더 프로젝트 메시브산 중앙사무궁 요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카톡 으흠 알았어